자, 보컬 밸런스 보컬 강좌 첫 번째, 네, 새롭게 찍는 보컬 강좌 첫 번째 호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해야겠죠. 이 강좌는요, 호흡에 대한 최대한 간단한 제가 설명을 드려서 호흡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호흡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나 호흡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근육과 어떤 그런 작용과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이나 보컬 밸런스 카페에 가시면은 호흡에 대한 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한 40분 동안 막 설명드리는 그런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같은데 보거나 보컬 레슨 받아보시면은 호흡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호흡에 대한 강좌가 굉장히 많고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좀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호흡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호흡에 대한 훈련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도 있고 지나치게 호흡이 마치 되게 간단한 것처럼 인간은 원래 숨을 쉬고 말할 때 누구나 호흡을 한다. 근데 왜 복식호흡을 억지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처럼 지나치게 호흡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둘 다 틀립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너무 호흡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아까 설명이 나왔지만 얘기를 했지만 말할 때 누구나 호흡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저는 호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호흡이 필요하니까 마시고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노래는 다르거든요. 노래는 더 많은 표현을 해야 되고 호흡을 더 깊게 마시고 그걸 더 운영을 하고 강량을 조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것들이 다양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말할 때 일반적인 호흡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호흡이 아니라 조금 더 조금 더 어떤 높은 레벨의 호흡의 컨트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호흡만을 강조하는 트레이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원래 말하는 습관이나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런 분들은 특별히 호흡 훈련을 하지 않아도 호흡에 대한 상태가 되게 좋은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더 좋아요. 자연스럽게 굳이 막 신경 써서 배를 내밀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복식호흡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호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노래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호흡에 대해 체크해봅시다. 1번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깊은 호흡이 필요한데요. 깊은 호흡을 했을 때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호흡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려요. 그랬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 모습을 잘 보시고요. 어깨, 상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호흡을 마시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시킵니다. 다 뱉고 깊게 들이마시라고 합니다. 다시 뱉고 다시 여기서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배와 이 옆에 늑골 뼈 이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배도 좀 나오고요. 윗배입니다. 아랫배가 아니라 아랫배는 약간 당겨주시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들어보세요. 이 소리만 들어도 어떤 일정량의 호흡을 마신다고 느껴지시죠. 근데 잘못하시는 분들 호흡을 잘 못하고 실제 호흡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호흡을 제가 따라해볼게요. 나타나는 특징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근육들이 서고 어깨가 들리고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하고 목소리도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마시는 양이 제가 아까 마셨던 거는 양이 좀 많죠. 근데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이게 끝입니다. 보통 이 정도만 마시고 다 마셨는데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아니요. 더 깊게 마셔보세요. 더 많이 더 깊게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양의 호흡을 들이 마시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어깨가 들리고 굉장히 목이나 이런 주변들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를 해보셨을 때 잘 안 되시면 호흡 훈련이 필요하신 거고요. 이게 너무 잘 되시면 굳이 호흡 훈련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마셨는데 네 마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잘 마시셨어요? 물어보면 네 잘 마셨습니다. 호흡 마신 거 자체가 깊게 마시고 그거를 탁 폐에 머금고 횡경망이 내려간 상태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은 훈련이 덜 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호흡의 훈련 정도도요.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중음악, 뮤지컬 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세요. 그래서 배우 분들도 마찬가지고 음성을 사용하는 분들은 다 호흡 훈련을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떠한 소리를 사용하고 창법이 어떻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또 약간 호흡의 그 사용의 어떤 범위랄까요?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성악하는 분들은 호흡 훈련을 당연히 굉장히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횡경막을 더욱 강력하게 쓰셔야 되고 뱉는 호흡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시고 뱉는 거에 대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에 비해 대중음악 쪽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호흡이 중요하지만 좀 덜 중요하죠. 그래서 성악적인 마인드로 호흡을 연습하시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호흡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깨, 가슴배, 몸 상태들을 체크하시면서 어깨가 너무 들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가슴도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하는 건 아니고 살짝 확장되면서 가슴 살짝 확장되면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옆에 뼈가 이렇게 커져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몸통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되면은 호흡이 잘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저는 배가 전혀 안 나와요. 옆에 뼈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은 그런 호흡 훈련들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 강좌를 보시고 또 울트라브리드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호흡 훈련 그 강좌도 올라와져 있으니까 그런 강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스스 하면서 길게 끄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호흡을 유지하면서 적정량을 유지하면서 길게 뱉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노래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40초에서 길게는 1분 혹은 그 이상까지도 하거든요. 저도 되게 못했었는데 연습을 계속해서 1분 지금 한 1분 한 20초까지도 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또 특징이 보통 호흡 훈련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막 덜덜덜 떨려요 호흡이 그런 분들이 딱 잡고 이거를 일정하게 이렇게 못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소리와 아주 완전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호흡을 유지해서 쭉 일정하게 뽑는 연습을 하시는 거가 어느 정도 되셔야지 기본적으로 어떤 호흡을 컨트롤하는 거에 있어서 능력이기 때문에 꼭 이거 연습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여성분들도 뭐 그래도 30초 이상씩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예선생들 생각해보면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역시나 그런 친구들은 발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호흡이 잘한다고 해서 발성이 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호흡적인 문제를 가진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발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흡 이렇게 해서 한 40초 이상 여성분들도 최소 30초 이상씩은 이렇게 쭉 끌 수 있게끔 일정하게 일정한 압력을 가져서 너무 하셔도 안 되고 너무 조그맣게 하셔도 안 되고 정도의 느낌이 나오게 해가지고 쭉 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호흡만 연습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소리를 잘 내려면은 호흡과 성대의 접촉이 만나서 실제 소리로 연결이 돼야겠죠 호흡만 열심히 훈련해서 복식 호흡 3개에서 제일 잘하고 그래봤자 소리를 실질적으로 냈을 때 그런 걸 못하는 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 연습과 더불어 호흡 연습은 이제 기본기 연습이고 호흡 연습 후에 성대에 관련된 성대 접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습들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다음 강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흡과 성대가 만나서 호흡 하에 아가 더해져서 하 아 하 성대를 벌려서 내기도 하고 아 붙여서 내기도 하고 아 이렇게 조여서 내기도 하고 그런 등등등등 성대와 호흡이 만나서 어떤 소리가 이루어지는지 등 그런 거에 대한 성대 접촉에 대한 개념들을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호흡 상태 체크 잘 해보시고요 너무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호흡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호흡 상태가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 난 호흡이 좋은 편이네 발상 연습 노래 연습 많이 해야겠다 해서 실질적인 소리에 대한 연습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강좌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feat. 人生 人生 猜 人生 人生